윈드서핑 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서 한번 바다 환경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은 스마트 조석 예보로 쉽게 물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네이버에서 스마트 조석 예보를 검색하면 국립해양조사원에 스마트 조석 예보가 뜨고 자기가 위치한 지역의 물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어로 천리포항 천리포항 물대가 오늘이 천리포항 말리포 같은 구역 천리포 저저 아침 5시 30분 고조때 타기가 좋은데 지금이 12시 15분에 528 528 정도면 1매 물매수로는 여기 보면 물대라고 하는데 1매 2매 무릎살이 배꼽살이 가슴살이 턱살이 재밌네요 안살이 어쨌든지간에 지금 물대가 이렇고 말리포 같은 경우에는 만조때 윈드서핑을 하면 쉽습니다. 윈드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파도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파도와 바람방향 주로 보는 것은 윈드파인더를 많이 봅니다. 윈드그루 윈드파인더하고 윈드그루 윈드그루를 검색해서 말리포 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바람이 처음에는 노트로 표시가 되는데 노트로 표시가 되는데 요거를 미터 퍼 세크로 지우면 됩니다. 지금 12시 쯤에 바람이 5미터 퍼 세크에 약간 북동 그러니까 노스 윈드 기준으로 노스 이스트 한시 방향 한시 방향이면 노스 이스트 한 15 15 15 도 정도 바람이 부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윈드서핑이 좋습니다. 해변 라인에서 윈드서핑을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치고 갔다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 때는 윈드서핑을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바람 5미터 퍼 세크에 이따가 12시 12시 정도에 12시 정도에 윈드서핑을 좀 해봐야겠네요. 조사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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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 으 으 을 2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